네 아까 앞서서 뭐 하나 리뷰 했고요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언박싱에 물 뒤집어 쓰고 혼자서 쇼한 그런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산 게 아니고요 하하 제가 아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구매를 하려고 뒤졌었는데 없었던 물건이거든요 없었던 아이입니다 아 콩순이 아시죠 콩순이 콩순이 남자친구 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콩순이 구매하면서 물론 걔 친구 있죠 여자애 근데 걔도 아직 들여오진 않았는데요 아 얘가 진짜 탐이 났었거든요 근데 아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더라 그래갖고 놀름 샀지 씨 영시럽입니다 잘 보이나요 아 콩순이가 유명하죠 근데 어른이인 저로서는 일단 인형 종류란 종류는 다 가져보고 싶으면 쓸데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뭐 어때 씨 어 근데 야 진짜 이게 다시 나올줄 완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잘생겼다 귀엽죠 머리가 하하 빠마머린데 어 근데 우리나라 그 아이들 왕구 인형 치고 상당히 잘생겼죠 귀엽다 그죠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 콩순이도 그렇고 인형이 괜찮아요 물론 버전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콩순이 시리즈 인형을 좋아합니다 그정도 디테일은 돼야 이쁘지 이렇게 묶인거 풀어주고 야 그치 나와주고 일단 우리나라는 인형 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송 중에 움직이지 말라고 물론 이렇게 풀 때 언박싱 할 때는 좀 귀찮긴 한데 이게 많을수록 좋죠 아이들 망가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끈이 있잖아요 은근히 잘 쓰여요 요거 안 버리고 놔둬야지 잘생겼다 그쵸 빨간색티 티도 귀엽고 요렇게 아 이렇게 입히는 건가 머리가 나올까 만세 머리가 나올까 벗겨질까나 벗겨질까나 어 잠깐만요 손은 일단 나오고 그치 벗겨질 수 와 이런 아이디어가 저기 아 몰랐음 어머 이런거였음 어머 어 이게 전에 반대편 찍찍이도 아니고 아무때나 붙네 어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야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 괜찮네 근데 보통 이런게 안 되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밀크로를 붙여주겠죠 만세 신발 그리고 바지 어머 핀티 입고 있네 기어라 일단 옷은 뭐 굳이 안 벗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하려다가 못 구한 아이를 구하게 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남자친구 생겼어 솔직히 제가 이제 여자아이도 많이 데리고 있지만 남자아이도 많이 데리고 있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뭐 여러가지로 뭐랄까 브레쉬하는 의상을 만들기에는 여자아이들이 좋은데요 뭔가 좀 멋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적이고 뭔가 좀 그런 거를 연출할 때는 남자아이들이 좋습니다 라고 아 이거 끊어야 되나 이렇게 입혀서 양쪽 다 뜯기는 건 아니고 한쪽만 아 근데 진짜 감쪽같다 진짜 몰랐다니까 씌워볼까 모자 씌워볼까 욕심인 것이야 모자 씌우는 것도 아이씨 되기는 된다 억지로 그죠 근데 요게 낫다 개구쟁이 이미지 좋다 근데 나중에 왕자님 옷 같은 거 만들어 입혀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왕관 만들어가지고 요 아이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야지 인형 놀이를 하는데 아여간 구하고 싶은 아이를 데려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구매차는 제가 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밤이 이렇게 눈독 들이고 계시는 분들은 얼른 가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로 만족할까? 더 데려올까?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뵐게요 빠이 감사합니다